사전투표 확진 격리자가 100만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번 승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전선 조작기술자들한테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네. 확진 격리자를 아마 이미 조작범들이 이미 추계를 했을 겁니다. 추계를 해서 약 한 100만 원 충분히 계산을 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만장애 확진자가 70만이 투표를 하면 30만을 집어넣으면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만에서 40만 장을 충분히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고요. 다른 은평구라든지 다른 데서는 들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은평구 외에 안 들킨 그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서 아마 적어도 15만에서 20만은 최소한 이미 들어갔다 성공했다. 그런데 나머지가 실패한 거죠. 나머지가 실패하고 그리고 3월 9일 날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실패한 거죠. 그게 참 뼈아픈 땅을 치고 통곡할 그런 일일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미 덜 켰는데 더 무리수로 계속 3월 9일 날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고집했다가는 이게 자멸이죠. 자멸. 자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3월 9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넣는 것으로 했는데요. 직접 3월 9일 날 직접 넣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3월 5일도 직접 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3월 5일은 100% 조작을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다가 조작이 덜 낀 겁니다. 참. 선거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거 나 참. 그 다음에 이제 5.10시 기준으로 투표권이 있는 확진자 격리자를 포함한 재택치료자 수는 작백 2만 5,973명이었네요. 네. 지금 5일 날 이미 100만 명 가까이 돌파한 거죠. 그리고 하루에 20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났을게요. 확진 격리자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확진 격리자를 이용해서 대거 한 30에서 적어도 40만 40만 이상의 표를 대거 끌고 가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봉착 대실패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확진자 확진 격리자 사전 투표 수가 얼마인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으니까 참 나라가 이게 그런 투표자 수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자신들이 봉투에 준비한 만큼 이렇게 예비 봉투를 가짜 봉투니까 확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짜 봉투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진자를 늘리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몇 명이었다. 나조차도 이야기를 안 할 정도니까 참 나라가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네. 그다음에 38번 이게 이제 논란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도가 이 확진 격리자 뭐를 또 관외 사전 투표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반발도 많았고. 네. 지금 여기 보면 대통령 선거 투표 안내문이라 해가지고 그냥 문자만 띄고 옵니다. 문자만. 문자만 띄고 오면 그분은 이제 그냥 실제로 집에서 만약에 PCR 테스트하고 문자로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마시라. 그리고 확진자 격리자 투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얼굴 대지 않고 투표용지 대리 투입 확진자 사전투표 허점 이게 이제 3월 5일 기사입니까 네. 3월 5일 기사인데요. 이게 그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나서 후속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얼굴도 대지 않고 대리 투표도 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나물라라 하는 거죠. 누가 유행위 투표했든 가짜 표를 쑤셔넣든 이 논란에 대해서 그냥 노정이나 그냥 사퇴하라 이 정도 수준에서 논평하긴 하고 이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하거나 보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어디 있죠. 구글하는 모습이네요. 지금 이렇게 참 이게 저런 거 보면서 지금 이건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둑놈이 마치 도둑놈이 투표 훔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이건 뭐 길거리네 길거리. 길거리에 기표소를 골목길거리에 기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네. 이렇게 국민을 군력적으로 투표하게 만든 이유는 결국은 확진자 격리자 투표에서 가짜 표를 삽입하기 위한 그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가 나온 거죠 실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표 차이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대선이 25만 표 차로 이렇게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격리자가 이미 130만 이렇게 되거든요. 9일까지 130만이었고 5일까지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약 30만 표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조작이 됐으면 30만. 이미 졌다는 거죠. 졌고 이 대선 결과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방심한 것 같아요. 그 양관들이. 사전 투표율이 너무 높고요. 확진자 투표가 있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이제 이 확진자들은 만약에 확진 통보를 하게 되면 본인이 투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 때 줄이 길어서 하기 힘든다든지 불편할 거라는 예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전 투표 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사전 투표의 이 마수에 걸려드는 거죠 실제로는. 확진자 격리자 이 빈봉투 이 빈봉투 작전에 걸려드는 거죠. 사전 투표의 마수에 다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3구 대선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보면 총 사전 투표자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10% 대주고 10% 빼고 했으니까. 그 사전 투표 그런 수령에 모두가 다 국민의 힘이 다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까지 빠졌었으니까. 그 사람들 당일 투표 동료하는 사람들이 고마워요. 절해야 된다고 절. 이게 만약에 발각이 안 됐으면 국민이 또 패배를 했죠. 당연히 패배했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끔찍할 정도의 결과를 안 하고 지금 간식을 할 판이죠. 끔찍한 나라가 망했었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사람들이 미수에 거친 것이 3월 9일 날 확진 격리자가 130만 정도가 됐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다른 은평구라든지 부산 어디라든지 이런 데서 발각이 안 됐으면 9일도 이렇게 빈봉투 작전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 선거 결과는 바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부정선거는 이번 대선으로 끝내야 된다. 더 이상 끌 수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빈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질을 하려고 이렇게 설쳐댔는데 이것을 그냥 아주 그냥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니 뻔히 대한민국 역사에 투표지를 갖다가 두 장씩 나눠주는 그런 미친 선거가 어디에 있었냐 이거죠. 자 이제 확진 유권자 130만인데 90분 선관위 엉터리 추산에 또다시 예고된 투표 대란 이렇게 가 이게 3월 며칠 기사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3월 9일날 엄청나게 위축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직접 투표를 하게끔 만들었구먼요. 네. 8일 기사고요. 결국은 직접 투표하게 하겠다. 사죄하는 이런 성명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정희 씨가 3월 8일날 사죄하면서 직접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범행을 자백한 것과 똑같네. 네. 직접 투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일날 간접 투표를 했으니까 대리 투표를 했으니까. 네. 그건 이제 이 빈봉투에다가 노정이라는 인간은 뭘 생각하는지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죠. 참 대법관들이 뭐 하는 건지 인간들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옛날 같으면 참 줄이를 틀어야 될 짓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정선거 문제는 지금 현존하는 모든 정치인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정치인들이 형님 아우 선배 후배 이렇게 해서 다 엮여 있고요. 심지어 검사 판사 모두 엮여 있습니다. 싹 다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론계 마저도 싹 다 엮여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 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입니다. 국민만 이렇게 살과 피가 뜯기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인 언론인 그다음에 검사 판사 중앙선관위 이들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헛혈기인 거죠 사실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 나가시면 마무리 인사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투표지 봉투에서 이 두 장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실수로 이미 기표 그러니까 앞에 유권자가 기표한 그 봉투에 실수로 잘못된 표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또 표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나눠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안에 들어있으면 집어넣는 것조차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미 다시 걸리작거립니다. 이렇게 걸리작거려서 투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그것도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관내 선거행용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이라는 이 봉투를 만들어서 이 봉투 안에 각자 기표된 투표지를 잔뜩 넣어서 한 묶음씩 집어넣은 이미 우리 국민을 대신 간접 투표를 하게 만들고 선거 사무원이 표를 투표하면 집어넣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짜 표를 대거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발각되지 않은 것이 더 많고요. 실제로 발각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국무원 어떤 판사 어떤 검사 아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떤 정치인도 어떤 판사도 어떤 검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반드시 이 선거 범죄는 반드시 밝히고 가야 국민들이 통합을 또 단합이 된다. 왜냐하면 서로 의심을 합니다. 저판사인가 저검사인가 저정치인인가 이런 아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데요. 명백하게 범죄자는 반드시 가려주시고 단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나라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